왜 그쪽은 독립골이 됐어요? 왜 그쪽은 독립골이 됐어요? 지금은 우리 목소리로 해도 됩니다. 아, 그렇소. 몰랐소. 난 대장장이었어요. 전 살 속 깊은 곳에서 쇠를 깎아서 농기구도 만들고 모기도 만드는 대장장이었죠. 근데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절 묶어놓고 폭행하면서 저에게 모기를 만들라고 했어요. 하지만 전 적군들에게 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얼굴 침을 뱉으면서 저 당당하게 당당하게. 저 이렇게 말을 했어요. 이 더러운 놈들. 황재선이 몰래 방귀 끼다 똥 지렸다. 나. 똥 지렸어요. 니가 고문할 때. 나 이렇게 탁 때릴 때 놀리다가 방귀 끼다 똥 지렸다.